주말 사이에 뉴욕시장에서 있었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왓츠업의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합니다. 고모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5월이 됐습니다. 지난주, 벌써 5월이네요. 시간이 엄청 빠릅니다. 저희가 개편한 지도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간 함께 했는데. 그런데 또 뉴욕 증시에서는 일반적으로 5월이 되면 셀인 메이 이렇게 외치면서 5월에는 증시해서 한번 물러나라, 그런 격언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그럴지도 궁금해요. 지난 30년간 21번의 5월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지난 30년간을 보시면 산업화 과정이 고도화되면서 글로벌 생산이 떨어지는 게 5월입니다. 그리고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사실은 연초에 나와서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5월에 팔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또 차익을 실행하시면 몰디브 가서 모니터 한 잔 하고 이런 것들이 됐는데 올해는 전혀 세팅이 다르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셀인 메이, 과연 이게 통할지 지금 여러 가지 월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번에 특수사항을 고려했을 때는 올이 저는 정점일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어떤 스테이인 메일을 제가 주장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식시장 한 2주 내지 3주간은 방향 모색에 굉장히 치열한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지난달 마지막 날 매도 우세로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놀라셨는데 좋은 성적표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만을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앞에 방향성 모색에,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를 분명히 지침할 수 있는 그런 방향타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7월 달로 넘어가고 하는 과정이 부양측이 국회에서 통과하느냐 마느냐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 5월 달에도 정점을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분명히 모멘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 국내 시장은 좀 다른 면이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 공매도가 시작되면서 단기적인 변동상이 굉장히 추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 글로벌로 봐서는 두 가지 지금 다른 방향성들이 지금 부닥치고 있습니다. 미국 너무나 좋잖아요. 경제 지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고 그런데 중국이 이러면 좀 따라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 지표가 5번 주에 나오는데 만약 그것이 좋다 그러면 진짜로 5월 달에는 이건 진짜로 스테인메이가 아니라 불인메이가 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인도의 팬데믹이 지금 확산되는 부분 잡을 수 있다면 그런 여러 가지의 조합된 그러니까 경쟁적인 역학 관계들이 지금 조금 섞여 있는 부분들이 지금 걱정이 되고요. 만약에 또 미국에서 너무나 좋은 성적들이 나오면 바로 테이퍼링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힘이 충돌하는 부분이지만 항상 증시는 이것을 먹고 살아요. 증시가 아무런 호재, 악재가 없다면 증시가 참으로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두 양반된 역학 관계, 경쟁력 역학 관계가 지금 부닥치는 5월 달. 그래서 5월이 정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여기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모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 숫자적으로 좋은 것은 지금 S&P 500 같은 경우가 주력이 될 수 있습니다만 현재 나온 것은 87% 이상의 목표치를 상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숫자를 대입해서 얼마나 상승 여력이 있냐고 우리가 따져보니까 한 포인트로 300포인트 이상 지금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롯이 5월 달에 지금 다 차지하고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의 문제지. 5월 달이 옛날처럼 좀 약세장으로 가는 부분들은 아직은 좀 멀었다. 그리고 7월 4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보는데요. 7월 4일이요? 7월 4일 전에 부양책이 국회에서 통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7월 4일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목표로 하는 75% 집단 면역의 목표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재 2개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5월 말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등등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5월 달 저는 불인 메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뉴욕 시장이 5월에는 셀인 메이라고 해서 약세장이고 조금 증시를 멀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히려 올해는 다른 상황이죠. 그전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인 메이가 될 수도 있다. 스테인 메이 해보자 라는 의견을 주었고 중국 쪽의 경제 지표도 조금 잘 나와야 우리 시장에도 뭔가 좀 함께 시너지가 날 텐데 지난주에도 중국의 PMI 지수가 잘 안 나오면서 우리 시장이 좀 부담을 받는 모습이 있었죠. 여기에다가 또 하나 우리 시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게 최근에 미국 시장이랑 우리 시장이 디커플링 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하나 부담이 오늘입니다. 이제 공매도에 문이 열립니다. 지난주에도 고무님이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제 오늘 문이 열립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또 특수상이 하나 더 있죠. SK 공모주 했던 데서 청약 증거금 70조가 풀립니다. 과연 이게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런데 공매도가 열리는 자체가 외국인들에게는 좋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롱샷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수매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고 특히 우리가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에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수를 변경해야 하는 게 6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관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수가 구성 종목이 바뀌어요. 그다음에 5월 12일에는 MSCI 한국지수 변경도 5월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공매도의 적용 대상이 지금 바뀌기 때문에 그렇네요. 지금은 굉장히 간을 본다는 표현이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툭 던져보고 또는 소위 말하는 공매도를 하는 대차에 관한 금액이 늘고 줄고의 그 정도지 지금은 공매도가 크게 성향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걸로 지금 파악이 되기 때문에 첫 주, 이번 주만 잘 한번 지내보면 어디가 늘어나는지, 그러니까 종목별로 늘어나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대차 잔고 추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추위 보시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공매도가 오늘 이제 18개월 만에 다시 재개가 됩니다. 물론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 한정되긴 하지만 과연 변동성이 나타날지, 정말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한번 후려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오늘 시장에서는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할 짓만 후 또 시장에서는 고문님도 말씀해주셨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는 지배적인 의견도 있으니까 오늘 한번 개장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